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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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부터 좀 해야겠어요 한복 완료 이게 줄로 엄청 길었어요 나는 짐이 없으니까 패스 이 베트남 냄새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향신료 향이 싹 난다 식당 쪽에서 45 그래도 우선 탔다 4만 5천동 비싼거 탄다 예전엔 1만 5천동짜리 타고 갔네 이 바이크들 보니까 베트남 온 기분 들어요 출발 오 저 앞에 기억난다 구시가지 있고 6년 지났는데도 기억이 난다 과일 엄청 많다 모델인가 봐요 촬영한다 귀리까자 이번 하노이 여행은 이런 길거리 음식점에서 이것저것 붕것질 실컷하고 바사지 받고 돌아가려고 해요 야 저기 호수 기억난다 여기가 이제 메인이거든요 일단은 숙소 가서 짐 부터 좀 내줘 놓고 나와야겠어 아유 어린이 모델들 뭐 하나 보다 오우 이런데 좋아해 여기구나 오늘의 숙소입니다 이메일과 시그니처 땡큐 베리마치 국수가 없다 국수가 오우 여기 포 있다 이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합니다 어우 배고파 죽겠어 야 볶음밥 물건이다 야 이거는 양이 너무 많은데 베트남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 다 해가지고 많은 돈이에요 저녁 되니까 길거리에 상인들이 다시 나와요 어 기억난다 여기 한참 설치 중이시다 어우 여기 있다 환전소 오케이 여기야 100유로 바꾸니까 285만동 줬어요 베트남은 현찰이 있어야 돼 근데 나 베트남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시원하다 오우 저기 무슨 공연한다 오우 김치가 김치 오우 못난이 핫도그 오우 김밥도 있어 이정도면 한국 분식점 아닌가요 떡볶이까지 있다 캔아이프라이? 응 우리 초코파이다 10원빵 트로푸드 김치래요 파이프라이? 김치 조금 순순한 김치다 양념이 강하진 않아 프리 어허 땡큐 어허 땡큐 맛있네 맛있네 냅표소가 있구나 3만동 예전에 여기 돈을 안 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만동 내라 그러네요 우린 들어가봤으니까 패스 파인네스랑 유명한가? 앞에 줄 서서 기다리네 내일 꼬치는 다 먹는구나 이따가 꼬치에다가 맥주 한잔 해야겠다 일단 호텔 들어가서 좀 씻고 샤워 좀 하자 아 완전히 사람 엄청 많아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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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왜 베트남 와인은 여기 없지 어? 있는 것 같다 에이씨 이것도 칠레 와인이야 안녕 오케이 식당 우영우 야 여기는 춤도 추신다 곳곳에 이런 공연이 있네요 혼이 빠지겠다 혼이 빠지겠어 시끄러워서 일단 저는 여기서 좀 아웃 해야겠어 아우 궁황장애 걸리겠다 야시장 다시 찾았어요 야시장 다시 찾았어요 야시장을 다시 찾았어요 야시장 다시 찾았어요 여기가 이제 끝인가 봐요 땡큐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수프가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 원래 아침에 쌀국수랑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사진에 보니까 있더라 숙소 나오면 골목 바로 앞에 성 요셉 성당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콩카페가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저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이 녹색 간판 여기가 현지인들이 가는 곳이래요 오늘은 좀 걸을 거라서 무릎 보호대 착용 완료 더 웨어하우스 지난번 제가 호치민 갔을 때 와인샵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엔가인 호수 근처에 있는 와인샵들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호수 근처에 한 11개 정도 와인샵이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중심으로 한 바퀴 슥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기 더 웨어하우스 헬로우 와우 도웨어하니 더 비에트남 에스 와인? 어...우리는 베트남 리콜 넛 와인 오우 여기는 베트남 리콜 밖에 없다네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장소 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여기는 건너편에 있었는데 문 닫았대요 오 여기는 굉장히 크다 우리 가자주주 그런 느낌이다 헬로우 헬로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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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는 화이트 하나 레드 하나씩 있는데 되게 베이직한 와인인데 지금 호텔이 가까워서 지금부터 사들고 다니긴 못하고 나중에 같은 와인이 없으면 저녁에 다시 와야겠어요 여기 세 번째 킹와인은 문을 닫았네요 패스 네 번째 린롱 유케이는 오픈돼 있어요 오우 문은 잠겼는데 안에 사람은 있어요 헬로우 그래프는 두유에버 애니 베트남 해제와인 베트남 와인 베트남 와인 노 베트남 와인 오케이 땡큐 여기도 베트남 와인은 없다네요 excuse me 두유 노웨어 웨어 라 와인 시스 노 지도상으로는 이쪽에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이 안쪽에 어디 있나 아닌데 옆 건물인데 패스 오 여기는 중간에 가다가 리코샵 하나 봤어요 헬로우 땡큐 두유에버 비에트남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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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오우 여기 두개가 있어요 12만동 10만동 뭐 5500원 6500원 뭐 이런 곳이네 뭐 사봐야겠죠 이거 지금 찾기가 너무 힘들어 5군데 갔는데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 고이는 족족 사야겠어 안되겠어 뭐 좋은거 찾고 고르고 할로 의미가 없다 인터넷에서는 이름이 바쿠스 코너 와인샵이었는데 오니까 샵 48로 되있네요 그때부터는 두유에버 애니 베트남 해제와인 베트남 와인 베트남 와인 빵달라도 아까 첫번째에서 봤던거와 같은거구나 메아 해보 원앤원 아까 첫번째 집은 같은 와인이 13만동이었는데 여기는 12만동 하네요 다시 갈것도 없이 여기 사가지고 가야겠다 땡큐요 방달라 와인 화이트롤도 샀어요 여기 아홉번째 와인샵 비바하우스와인은 오픈을 안했어요 패스 여기는 되게 모던한 와인샵이에요 헬로 두유에버 애니 베트남 해제와인 베트남 와인 베트남 와인 베트남 와인 오케이 땡큐 되게 모던한데 안타깝게도 여기도 베트남 와인이 없다네요 와인샵 투어 동선에 이 호아로 감옥박물관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헬로 땡큐 이 구멍으로 5명이 도망갔대요 몸통 큰 사람은 못 도망간다 1945년도에는 이 구멍을 통해서 100명이 넘게 도망을 또 갔다네 이 정도는 뭐 가능하겠다 여기는 스페니어 샵입니다 밑에서 창살 절단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네 더 있다 오 단두대다 단두대 여기는 위정탑쯤 되겠네요 땡큐 열한번째 와인샵이랑 저 앞에 마지막 열두번째 큐 와인샵이랑 마주보면서 있네요 두유에버 애니 베트남 해제와인 두유에버 애니 베트남 해제와인 두유에버 애니 베트남 해제와인 여긴 없으니까 맞은편 마지막 집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큐 와인샵 오늘의 마지막 집은 있을까 배트남 해제와인 베트남 해제와인 베트남 해제와인 베트남 해제와인 베트남 해제와인 베트남 해제와인 마지막 집까지 베트남 해제와인이 없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포항키엠 하노이에 최고 관광지 주변에 있는 와인샵 열 두군데를 돌았거든요 근데 뭐 몇 군데는 문을 닫았고 오픈되어 있는 곳 들어갔지만 베트남 와인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제일 적간 5,6천원짜리 와인 4병을 샀는데 화이트 1병 레드와인 3병을 샀어요 그 외에는 베트남 와인을 찾을 수가 없다 어쨌거나 오늘 12군데 코안게임 근처 와인샵 투어는 와인 베트남 와인 4병 구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오 드디어 찾았다 훈차 후옥레인 찾았어요 여기가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먹은 곳으로 알려져서 오바마 대통령 식당으로 잘 알려져 있더라고 사람 많다 이게 오바마 센트래요 분자랑 골고루이랑 다 같이 주네 오 고기도 진짜다 마늘 좀 넣고 고추도 넣고 마늘 푸니까 훨씬 낫다 마늘 좀 푹 넣으세요 여기 오면 하고 여기 뒤에 보이는 곳이 하노이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연예인 쯤 되나 모델인가 피하고 몸무게 재는 것도 있어 아유 고쳐주셨어 이제 선글라스 끼울 수 있어요 그렇지 해외여행 나왔으면 이렇게 다녀야지 이제 진정한 여행자 모드 ㅈㄹ 이쁘고 ㅇㄴ 오, 엊그저께부터 봤던 밤미집에서 밤미 샀어요. 이게 베트남 여행하는 맛이지. 오늘 일요일이어서 여기 송효색성당 미사가 있었어요. 방금 미사가 끝났네요. 아, 이거는 같은 거였다. 이거 한 병 마시면 되겠다. 일요일 저녁인데도 복잡하다. 어제 행사 크게 하더니 지금은 다 해체하네요. 저기 벽에 있는 저 메모지들이 방문객들이 적은 거래요. 이번에 마사지 거리를 이렇게 자주 지나다니는데 마사지 한 번은 못 받는다. 와인맛이게 해줄려나? 이게 되게 좋아요. 살짝 고냉이 되거든요. 여기에 제가 와인장락 놓고 이렇게 와인을 가지고 다녔다. 드디어 베트남 와인을 한 번 마셔봐요. 베트남으로 12만동이거든요. 대이상 맥주는 하나 시켜줬어요 물나로 치면 6,600원 제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산화향이 많이 나 빈티지가 안 적혀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밑에 보면 2018이라고 적혀있거든요 2018년 빈티지인가 어쨌거나 약간 프루티하면서 조금 무거운 향은 나고 열대과일 풍미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것보다는 좀 무거워 좀 산화돼서 산미가 있어요 산미가 있는데 뒤에 피니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 조금 따로 놀기도 하고 6,600원 왕이네 피니쉬를 바라고 밸런스를 바라고 그러면 안 돼 일단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오케이 된 거지 자세히 보니까 여기 포도 품종이 적혀있어요 카디날 품종이라고 하거든요 카디날 품종이 뭔지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얘가 1939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교배된 품종이래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은 건포도로 만들어가지고 먹는 용어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쪽 태백하고 베크남 쪽에서는 양조형 포도로 많이 쓰이는 품종이랍니다 근데 얘가 산미가 되게 조금은 쨍하게 살아있어 피니쉬가 약해서 그렇지 조금 산화가 좀 많이 됐고 근데 얘를 조금 절체수가 통해가지고 조금 구호급용으로 만들면은 얘도 상당히 훌륭해지겠는데 다음에 베트남에 와이너리 투어를 하러 한번 와봐야겠다 음식하고 먹으면은 상당히 보완이 되겠죠? 스프링몰 맛집이다 확실히 음식하고 먹으니까 보완이 된다 안주 개념으로 해산물만 볶아주고 참 좋은데 누전이 되게 고소하다 고소한 맛하고 얘 아까 산화된 맛에 산미가 있잖아요 나름 잘 어울린다 이 소스가 바디감을 감당해버리니까 얘의 산화된 품이가 싹 줄어든다 얘 소스하고 잘 어울린다 스프링몰도 이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야 와인하고 마시기에는 이 피스토스 묽게 한 거 이거 상큼한 거보다는 바디감 있는 이 소스가 훨씬 낫다 베트남 와서 이 무술 호황이에요 마가림 품이가 근데 되게 고소해 진짜 옛날 추억 생각난다 이 마가림 품이 야 다 마셨다 6,600씩은 진짜 훌륭하다 물론 음식하고 마리아주를 잘 맞췄을 때요 그냥 이 와인만 마시면은 뭐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기대치를 낮춰야 돼 그럼 만족감이 커져 believe Dank 사랑이 사랑이 他 어딜 감사합니다 행복해 Bead